출산을 축하합니다 부모에게 아기의 탄생은 신비로운 기적과 같고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기들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엄마, 아빠를 통해 무엇을 느낄까요? 부모와 아기는 오늘 처음 눈으로 본 사이예요 이제 서로 잘 사귀어 봐야겠죠 첫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아기에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출산 후 부모와 아기가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 소독을 하고 아기에게 부드럽게 다가가세요 아기 태명을 부르면서 축복해 주세요 아가야, 엄마, 아빠에게 온 걸 환영해 너는 존재만으로 우리의 기쁨이야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너무 감동적이라서 눈물이 날지도 몰라요 아기 태명을 불러주면서 천천히 만져보세요 아기를 안아서 만져도 되고 아기를 안기가 좀 두려운 맘이 든다면 배지넷에 눕혀놓고 만져도 됩니다 엄마가 먼저 손에 힘을 풀고 아기를 손끝으로 만져보세요 손끝으로 아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면서 태어나느라 수고했어 말해주세요 손끝으로 만진 후에는 손바닥을 이용해서 머리 전체를 쓸어주세요 이제 아기의 얼굴을 만지며 아이 예쁘다 아기의 팔과 다리도 만져보고 손가락과 발가락도 만져보면서 천천히 아기를 느껴보세요 엄마가 만진 후에 아빠도 아기를 부드럽게 만지며 인사해주세요 인사를 했다면 이제 아기를 안아볼 차례예요 아기의 등 상부에 한 손을 대고 엉덩이 아래쪽에 다른 한 손을 대고 잠시 멈추세요 아기가 부모의 손에 적응한 듯 보이면 부모의 몸을 숙이고 아기를 들어 올려서 부모의 가슴으로 아기를 천천히 안으세요 이때 너무 긴장해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기가 느낄 엄마 아빠의 첫인상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편안하게 안으세요 그리고 내 아기의 냄새 그 작은 몸의 부피감을 느껴보세요 아기도 엄마 아빠의 냄새를 기억하면서 편안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자 기다려주세요 아멘 2